동대문구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조기 발견 확률을 높이고 지속적인 치매 관리를 위해 방문 검진을 실시합니다. 접근성을 고려한 사업의 일환으로 센터뿐 아니라 집 근처에서도 편하게 검진받을 수 있도록 지역 경로당을 방문해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진은 센터에서 진행하는 선별검진과 동일 방법으로 검진 요원이 대상자를 1대1로 받아 치매 선별용 간이 정신상태 검사를 이용해 검진합니다. 프로그램 이용 신청이나 문의는 동대문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하면 됩니다.